네탈리 하우스 가자 네팔리에 다시 가네요 어이? 네탈리 알겠죠 여기 네팔 집 갔어 뒤에 메로 가라 밑에서 응 밑에서 오일이야? 아니 귀 밥 먹자 손 손으로 먹을 수 있어? 어떻게 먹어? 알려줘야 돼 응 다리 코레 아 다리 한국에서 먹을까 응 믹스 나도 튀깊게 줘 뜨거워 나도 좋아 뜨거운데 뜨거운데 봐봐 어때 다 부어서 먹는 거야 손 차 그냥 가면 더 아직 계략 아직 계략 계략? 응 근데 많이 안 잡아줘 잡을 수 있어 많이 안 잡아줘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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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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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없어 구경에 리셀트해 고기말로 가루로 사 아잇 고기말로 들어가는 데 여기 이건 뭐야 오일 참 오일 오일 네 내발리 겸지 홍시랑 맞게 약간 깍두기 어 이거 모모소스다 음 왼손으로 먹으면 안되지 응 저 혹시 지금 가능하고 이렇게 음 음 먹부터 조금 홍어 느낌 어 그 하네 나는 모양이 안나와 느낌 이렇게 딱 만들어 줘야 돼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으쌰 어 으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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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으쌰 보통 모델니아 베르스 헬슬라 미투 워리핸스 찬양이 왔어요 오늘은 상자에 앉아볼 수 있는 곳 여기 뭐 있어? 여기 이렇게 보기 힘들어 릴락스 그만 그래, 제멸 같아 이리 와 이리 와 나는 숨어 나는 숨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